안녕하세요. 바디114, 핏114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한 근육이완 마사지입니다. 특히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다치기 쉽습니다. 어깨는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서 흔히 근육이 경직되는 부분으로 방치하면 근육이 굳어져서 어깨와 연결된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어집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보세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상대방을 바닥에 엎드려 누우는 상태를 유지하며 마사지하러깨 쪽의 팔을 옆구리에서 60도 각도로 벌려주어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사지하러깨 쪽의 팔을 60도 각도로 벌려준 상태에서 마사지를 실시하면 어깨의 다른 부위에 대한 근육이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깨 뒷만에 있는 견갑골 주변을 한 손에 엄지로 오르며 천천히 엄지를 돌려주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해주며 상대자의 아픈 정도에 따라 항약 정도를 조절해줍니다. 엄지 마사지의 효과는 보다 깊게 자극적인 근육이완을 해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다소 강하게 진행하며 근육이 적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다소 부드럽게 진행하여 항약 정도를 조절해줍니다. 약 10분 정도 진행하며 한쪽 어깨 부분이 종료된 경우에 반대쪽 어깨 부분에 대한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깨 근육이 경직되는 현상을 예방해줍니다.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 노력하신 만큼 회원 눈에 불편하신 부분이 배상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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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